경기도 화성시에서 최근 아파트를 싸게 임대나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칫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영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세금 면제 등 투자를 유혹하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 아파트를 임대로 살아본 뒤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10년간 거주를 하시다가 10년 만기가 되면 그 돈 그대로 해서 분양을 받을 건지 아니면 나가셔도 상관없고. 화성시는 최근 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홍보가 늘어나자 시민들에게 투자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광고만 있을 뿐 실제로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미끼 광고일 가능성이 큰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놓고 사업을 지지부진 미룬 다음 반환을 요구하면 계속 진행 중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시기입니다. 화성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